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토대로 민생정책 13건을 3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정했습니다. 육아와 청소년 분야에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근축 단축 근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을 길잡이 삼아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